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비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오신 분들께 풍성한 해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가지 표적과 일곱 가지 자기 선언에 있어서 여섯 번째 자기 선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잠시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 중에서 저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일곱 가지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표적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로마 관리의 왕의 신화가 되는 자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4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병이여의 기적으로 5천명을 먹이신 것이 6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일이 6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9장에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1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개의 표적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고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일곱 번의 자기 선언을 통하셔서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 번의 자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해서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6장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자기 선언에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읽은 14장은 이 중에서 여섯 번째 예수님이 자기 선언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14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설교하신 세 가지 큰 설교 중에 3대 설교 중에서 다락방 설교에 해당되는 14장부터 16장까지 해당되는 그런 내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근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 제자들의 근심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눈앞은 캄캄해지고 그로 인해서 근심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여야 되는지를 생각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그 내용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은 자인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에 빠지게 된 이유는 13장에서도 저희가 어제 읽었듯이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떠나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마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데려가겠다라는 말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결코 죽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거할 것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그런 부분으로 장소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맨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초화의 집을 표현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장소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또한 그 장소적인 관련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보다 더 의미가 더 밀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초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야 되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천국 자녀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천국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희생되어야 하고 죄값을 치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가지고 가셔서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처소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그냥 내가 구원을 이루게 하여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처소를 하고 처소를 마련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천국은 어떠한 공간 개념의 장수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처소에 가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에 도마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답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처소에 가는 길은 딱 하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곧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으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무게는 맨 앞에 나오는 곧 길이다라는 것에 더 많은 가중치가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곧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현재의 우리에게도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거처에 처소에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처소에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를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가는 방법은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와중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계속 생활을 하여서 충분히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성령이 온전하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 강림하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시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때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0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상호 내지하시면서 일체가 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를 보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은 빌립이 요구하는 대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시적으로 실제적인 형상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시게끔 가시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완전한 게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완전한 게시로 주어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이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게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딴 사람들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딴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가짜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12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른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른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믿는 성도로서 과연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세상에 보여져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그 귀하신 사명을 저희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에 보여져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모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나오는데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것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감을 형성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비시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살면서 과연 얼만큼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로 산다는 삶의 모습이 밋밋한가 구분되지 않는 삶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는 자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진리를 담고 사는 자로서 대숙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적인 어떠한 욕망과 야망을 가진 사람보다 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세상이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피시오 진리오 생명의 신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나 해줘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정말 구원의 길이 유일하신 길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귀한 삶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구별되는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며 주님의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근심거리들로 약해질 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성경 공부 일리부를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른 교리 위에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